구강장치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입속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 구강장치 세정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구강장치도 정말 치아처럼 관리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? 자연 덴처플러스는 수돗물을 백금총매를 통해 전기분해하여 항균작용이 있는 전해수로 만들어 세정하는 방식이에요 오직 물과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피부 자극성도 없습니다 충치균, 치은염, 대장균 등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자연 덴처플러스 식사 전후, 취침 전, 구강장치 소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누구든 사용 가능합니다 구강장치 내 세균 제로, 각종 화학물질 제로 내 입이 건강해지는 오븐 구강장치의 청결은 이제 자연 덴처플러스에 맡겨주세요